2022년 봄 배축 구매문에 1533-5930 신바람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. 신바람 농산물협력농가 판매상품. 2022년 봄 배추 판매합니다. 배추는 무, 고추, 마늘과 함께 우리나라 4대 채소 중 하나입니다. 김치뿐 아니라 생으로 또는 말리거나 배치는 방법으로 다양한 요리에 활용됩니다. 배추는 수분을 비롯해 칼슘과 칼륨, 비타민, 무기질 등의 영양소가 풍부합니다. 배추 사이즈 비교입니다. 판매가격 배추 6kg 이상 19,900원 무료배송 2022년 봄 배추 판매합니다. 구매문에 1533-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.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농산물 TV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.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.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확인하세요. 신바람 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.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